바나나 프라이 고구마튀김 시키자 시켜 시켜 그건 없어? 바나나 프라이는 없어? 없어 근데 엄마는 제가 질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고구마튀김 이야 우리 엄마 공주네 공주 마차 타고 있는 공주같이 이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거 고음 맞잖아 이거 어떤 거 형님? 이거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담아끈 맞아요 어머니 필리핀돈이예요 당연히 응 어묵이 좋다 좋지 않아요? 응 그게 그게 뭐야 사시사철 꽃도 피고 여기 오면 맞아요 오늘은 오늘 산속으로 가시죠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요 더 깊은 곳으로 가요 더 깊은 곳으로 가요 더 깊은 곳으로 가요 왜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 가지고 가고 있어? 오늘 학교에서 파자마 있어가지고요 응 파자마 아파트 있는 거야? 네 우와 재밌겠다 혜언니는? 저는 안 가요 혜언니는 안 가요? 네 빨리 할머니 할머니 모시고 카페로 갑시다 카페 가자 가자 오우 차라마 아파트 각고 매일 발kook 혜언니 가게 여기 차 뒤에 넷이 앉으니까 엄마 멀미나 너무 좁았어 일단 저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어디? 우와 그림이다 그림 와 멋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사진 사진! 어머 이쁘다 자 우리 들어갈까요? 엄마 멋있죠 여기? 초원이야 초원 아빠 산 꼭대기에 초원이 있어 목이 왜 이렇게? 걔가 목이 쉬었어 어? 주헌아 뭐야? 그네가 바퀴 그네 오 바퀴 그네다 오 멋있는데 에 거기가 무슨 발전소가 있나봐 연기가 나더라고 신기해 너무 맛있어 그쵸 엄마 너무 맛있어 필리핀에 여유롭고 아름다운 풍경에 오시면 굉장히 감탄을 하시더라구요 카모테 프라이 카모테 프라이 시키자 그건 없어? 바나나 프라이는 없어? 카모테 프라이 하나? 너무 좋지 카모테 프라이 카모테 프라이 얼마야? 두 개 시키자 배고픈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망고 셰이크 시켜드릴까? 카모테 프라이 카모테 프라이 카모테 프라이 카모테 프라이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보자 카모테 프라이 근데 저 위에 명당 자리에 다른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앉아야 될 것 같아 카모테 프라이 카모테 프라이 카모테 프라이 카모테 프라이 카모테 프라이 야 우리 엄마 너가 공주네 공주 마취가 가지고 있는 공주같이 이쁘다 Too have themadı 엄마 이름이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하고 있잖아요 엄마는 우리랑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근데 우리한테 필리핀에 사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싶은 처음에는 О? 못 보지 많이 못 보고 하니까 많이 서운했고 근데 지금은 또 자주 보고 또 저녁마다 영상통화를 하고 하니까 지금 괜찮아요. 또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좋은데 뭐. 그치. 맞아. 우리는 일단 우리도 처음에 필리핀으로 와서 산다고 마음먹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거는 엄마, 아빠 그리고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에 걸렸고 그치? 자주 이제 더 못 보니까 이렇게 와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한 번 오시면 좀 길게 오시고 우리가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가면 또 길게 있다 오고 하니까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자주 보는 거 같아.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또 있다.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필리핀에 오시면 여행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 그치. 그게 나는 정말 좋은 거 같아. 맞죠, 엄마? 야, 엄마가 이번에 여기 오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야.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그래. 맞아. 좋지. 그쵸. 다 부러워하는 거야. 여행 잘 다진다고. 맞아. 나도 그래서 좋아. 이제 가끔씩 자주 못 보니까 보고 싶기도 하지만 또 매일 통화하니까 좋아. 근데 지금 걱정 하나가 앞서는 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가실 날짜가 다가오면 난 또 너무 마음이 슬퍼져. 벌써 슬프다. 슬프다. 아직 한 열흘 남았는데 슬프다. 처음에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자리 잡은 거 아니야. 그치. 많이 자리 잡았고. 그러니까. 또 필리핀 분들이 친절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면 구독자분들도 많이 알려주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좋아요. 아직은. 지금 엄청 시원하다 근데. 나 지금. 엄마 너무 시원하지. 진짜 엄청 시원해. 엄마.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우와. 이 바람 불면서. 진짜 시원해. 진짜 멋있다. 음식 나왔다. 엄마.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오 망고 주스. 짠. 이거 엄마 아빠. 그치 마니까. 갈라만시. 갈라만시. 이거 되게. 여보야. 카모테 프라이드. 우와. 맛있다. 아빠. 시원해요? 맛있어? 시원해. 역시 필리핀 망고가 최고지. 최고지 최고지. 이거 아빠. 고구마. 고구마. 카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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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카모테. 왜 안 빨려? 어. 났어. 여기. 여기. 여기쯤에. 와.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달고. 되게. 안 뻥뻥해. 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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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튀김을 사고 싶었거든. 없어. 없어? 응. 먹고 싶은데. 나 그거 좋아하잖아. 근데 카모테 튀김만 있더라고. 아쉬워. 카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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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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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r but on. 리디오. 얘가 좋아. EST. рад아. tired! kov아 형. 階 남"- 이isis. gogu其實. worst втор한 맛. birthday. 이렇게 필리핀에 아주 경치가 좋고 풍경이 좋고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먹으니까 나는 더 맛있다고 그렇지 경치가 한몫하죠 아 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 가야 돼 올 때마다 너무 맛있어 주헌이가 오늘 그 파자마 파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돼 맞아 가야 돼 부모님이랑 또 여기 오니가 좋다 좋지 울 때마다 다 같이 보고 싶구만 했는데 그치 이렇게 하나하나 또 같이 봐봐서 어 기분이 좋아 그치 그치 예쁜 곳에서 뭐를 먹어도 더 맛있다 그럼 맞아 아 아 그럼 일단 우리 내려가자 어 내려가자 이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 일부 오늘 연주 Stephen 우리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잘 보냈죠 신앙 이룩 학교 24 인거 Ir 이ский reck 감사합니다.